KT 조합이 누가 봐도 더 밸런스적으로 훌륭하다고 볼 수도 있고 밸류도 무난히 갔을 때 굉장히 한타력도 좋고 고밸류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D 플러스 기아가 몰아치는 조합이 엄청나게 강하고요 포킹도 포킹 쪽이지만 그냥 한 번 주도권 잡았을 때 본인들이 흔들어낼 수 있는 밴픽을 짰기 때문에 이건 KT의 방어력, D 플러스 기아의 공격력 싸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흔들리기는 했지만 사실 그 중반부터 지난 경기 같은 경우도 0대6 상황에서 3세트 반전시키는 그림으로 봤을 땐 확실히 강팀의 반위를 올라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꺼내둔 조합도 정말 안정적으로 버티는 데 있어서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뤄질지도 봐야겠네요 DDD 8전 전승 진짜 좀 깔끔하긴 하네요 일단은 서로 컨택을 했습니다 서로 좀 비비고 원대위끼리 때릴 때 드레이블이 드레이블이 때렸어요 이게 드레이블이죠 드레이블이 진짜 머리 깰 생각으로 때립니다 적당히 안 때려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기고 있었는데 근데 먼저 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일단 그러면 먼저 케년을 과일을 녹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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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치죠! 아니 이거 그래서 액션했던 거 아닌가요? 철학도 끌어내고 숨어 있었잖아요 미리 그렇군요 설계가 너무 깜짝냈어요 케년 정말 쉽게 잡았습니다 다 복구했어요 르블란 나오자 스벨 체크죠? 다 있어 다 있어 바위 맞을래? 얘들아 바위 맞을래?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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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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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 꿀 먹을 수 있나? 이건 진짜 리엔즈의 서예계가 미쳤습니다 디플러스 기아 작정만 하면 오 웨이브! 일단 성강신 쓰고 라인 클리어 라인 클리어 이게 바위 두고기 간다! 정지 명령 이퀄 지원! 와우 이거는 근데 진짜 칸나가 진짜 거의 다 만들어놨는데요? 그렇군요 아래쪽 아래쪽! 일단 마무리까지는 쉽지가 않고 개년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어 탑 들교는 뭐냐? 하하하하하 기아인데 저는 그래서 케이티가 여기서 싸우는 거 좀 무서운 거 같아요 진짜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에이! 들어가서! 버스! 들어가면서 때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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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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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타! 일단 밟아먹고 키를 딥 플러스 기아에서 아아! 이걸로 간다! 드라마! 떨어집니다! 하나 들어갔습니다! 디플러스 기아의 세프트! 여기서 싸우는 게 무서웠거든요! 이거로 붙으면 아펠리오스 스페이도 없고 그냥 갈 거 같아서 웬만하면 한탄은 피해야 될 거 같은데 오 이게 뭐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한 게요. 탑, 정글, 미드, 바텀 다 밀리는 상성이에요. 그룹만 드러나고 있습니다. 반대로 뒤에, 뭐야? 이런 거라도 불렀어요? 이거라도. 르블랑? 너 두 명이요? 이게 잘못하면 돼. 소와 나무는 평화의 상징이죠. 그리고 애초에 알리는 르블랑한테 좀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. 일단 그럼 이거라고. 근데 너는 비딜이에요. 두 나무가 아닙니다. 르블랑을 잡자. 마무리. 이번에 잡으러. 이런 거 한번 끊어주는 건 의미가 쉽죠? 근데 드레이브까지 붙으면 이거를 막기가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럼요. 나오기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. 퍼즐. 퍼즐 위험해요. 퍼즐. 최대한 버텨보는데. 또 길 들어가면. 오면서. 그리고 퍼즐을 앞에서 린 등장. 린. 린. 이퀄. 이퀄. 아니 방금 슈퍼 버스가. 그런데 비딜이 잡고 끝까지 봐야 될까요? 켈년. 카나 칸장까지. 아니 방금 안타가기 미쳤는데요. 케이트. 어디. 싹 다 정리하고 이걸 먹어요? 아니 요즘 케이트의 이 중반 역전하는 능력이. 말이 안 돼요. 아니 그 전까지 전환과 이거. 아무 상관없는 결과가 나오잖아요. 그리고. 팩 라인이 먼저 두들겨 맞고요. 그 사이에 디플러스 기아 딜러진이 뭉쳤을 때. 그 사이로 레넥톤이 들어가면서. 또 상대한테 한번 걸고. 그 다음에 BDD가 들어가서 한번 챙기면서.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. 딜러가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거 이거까지 먹으면. 넘어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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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오요. 완전 이킬이 나쁘신데. 실제로 레리. 오브젝트 데미지가 세가지고 한번 시도해 봤던 건데. 안 됐죠. 그럼요. 용어의 용 싸움을 회피해. 이거는 못 참죠. 그렇죠. 밸류값이 중요하니까요. 아직 때렸는데. 앞에라. 앞에라. 앞에라거든요. 그래서 에임이 왔어요. 이 다음에 봐야 돼요. 이 다음에 봐야 돼요. 이 다음에 봐야 돼요. 일단 탑에 피는 탑으로 당부. 바이가 도망갈 수 있는. 캐년도 못 갈 수 있나요. 추격을 당하면. 툭. 한번 건드려줬고요. 빨리 와. 그래도 어떻게 떠. 몸으로. 몸으로 블록킹 중인데. 그렇죠.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. 위로 돌파를 한번. 근데 묶이면. 땅 타워. 뭐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. 상대가 바론 턴이니까. 최대한. 시간을 끈다는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. 어쨌든 그 과정에서. 이득을 본 것도 아니고. 드래곤 컨트롤도. 결국 당할 가능성은 높기네요. 상대에서 펑스트를. 어. 자기 펑스트를. 때려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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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데프트가. 판단을 너무 정확히 한 게. 상대의 인원 배치를 보고. 확 건 거예요. 그리고. 라이브에서는. 잘 큰 에이밍을. 필두로 지금. 미드 1차. 밀어버렸어요. 저 날렸습니다. 여기에서. 따먹기. 이게 따먹기 다 되나요? 하나 더. 따먹기 전에. 그냥 다 터지는데요. 그리고 데프트도. 데프트도. 어 이러면. 그냥 무너지는데요. 어 개명. 아니 처음에는. 뒤로 도망가고 있구요. KT. 아직 일을 올 것도 없었습니다. 순간적으로. 케이치가. 날개를 펼쳐서. 뒤트워ABKn hanfan time. 회복하숨 코오로 Blog. 플러ů 래커를. 왈아아. 캐빙이 키를 먹었습니라. 왈아. 다. immersiveски JC. 원래. 공 든 탑일수록 무너지긴. 품iqué. 부서 Blind Ham처럼 치면 돼. 근데 이거는 오히려. 이거를 기회로 살려야 하는데. 네. 르블랑 Francis. Nevada. Guatemala. 다 끝났어요. 근데 너무 빨리 먹고 빠져버리니까 이런 것도 기회로 못 살려버리면 답이 없는데요 그럼요 상대가 바론 친다는 거는 역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의 그리고 조합이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5대5 한다는요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커요 예 그러면 바론도 먹었지 이제 용도 나오거든요 이거 먹으면 4용이에요 아니 이게 힘 차이가 너무 심하고 저희가 조합 얘기를 계속 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바위가 때리면서 근데 바위가 먼저 막고 근데 이거를 물었을 때 바위원 어? 앞에서 바위블를 맞다가 이건 비쩍쩍! 네 비쩍쩍! 위치는 예쁜데 아직은 도냐 있어요? 위치는 예쁘긴 한데 과연 여기서? 그렇다 그림만 예쁘지 실속이 있나요? 간다 도망가고요 처음에도 살려둘 수 없습니다 기인 여기서 띵 한 번 했고요 그렇죠 드레이븐도 몇 대 못 때렸고요 연락도 들었고 전원생존입니다 전원생존 KT의 미친 핑퐁 또 나왔어요 아 저 한 칸 KT 또 나왔습니다 웨이지 핑퐁 아름다운 핑퐁 유현님 펑 또 대놓고 여기서 델타구 와서 밀어붙이고 30.3명 아웃이거든요 KT의 물러건소 올라간다 꽉 잡은가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다 살아보는 대화가 안 통하는데요 그렇죠 이거 과연 우리 그런 거 필요없어 와우 그냥 들어가면서 어이 더블라 더블라 와 와 와 기가 막히네요 내꺼 깨면서 지지 이거 일반적으로 졌네 갑자기 뭐 바론 먹히고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역전다는데 이네 본인들이 당대 마오카이 노린 싸움이었거든요 거기다 꽈당하니까 어쩌라고요 그러고 나서 눈 떠보니까 이미 조합은 붙을 힘이 전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물론 실제로 스노우볼 조합은 크리티컬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조합이 맞거든요 근데 그걸 유도한 게 KT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한타가 D 플러스 E기와 입장해서 그 한타에 피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ちら에서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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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톤 지게 렐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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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렐블렐블렐블렐블1 런블런블런블런블案 두븐 노플이야 두븐 노플 두븐 노플 두븐 공은? 두븐 공 조심 두븐 공 조심 두배븐 스페은? 나 B옵 좀 할게 두븐 공 조심 니가 흩어져있어야해 이번엔 두레이번한테 풀 더큐 볼게 어? 가줄게 어? 컨트롤 와봐 어 타올게 타올부터 아니 앞으로 들어가줘 이제 들어가줄게 아 진짜 뭐야 아.. 르블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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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죽여봐랴 어.. 이겼네 눈버는 승리한다